거울이 있는지 알아? 거울을? 거울이 있으면은 곳이 여기가 사형사. 아 저리 가 빨리 저리 가. 아 오지마. 너만 왔는데 개 시끄러 죽겠어. 야 오지마. 분노 오지마. 나 지금 오지마. 한 번 오지도 말고. 대리야 오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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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지마 오지마. 오지마 오지마. 오지마 오지마. 오아 빨리 어디로 가. 오지마 오지마. 아 오지마. 아 여긴 어디로 가. 여기 여기 뭐.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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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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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해서. 자 이렇게 가서. 이쪽으로 가자. 여기보자. 여기보자. 여기보자 제발. 이 지금 찍어난 인생. 이거 거울 찾아다니는 인생아. 끝내요 이게 제발. 끝내요 제발. 오. 여기다. 칠! 여기! 맞아! 여기 아까 재석이... 어? 살았어!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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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! 왔어! 자! 나에겐 원초정 공룡이 있습니다! 나에겐 썬데이 서울이 있습니다! 이게 안 맞으면 뭐가 맞겠습니까? 하나 둘 셋! 거울아 거울아! 우리가 공룡의 짝이니? 이 사람은 공룡의 짝이... 이 사람은 공룡의 짝이니? 안 일해... 안 일해... 이게 뭐야? 이게 왜 아니야? 누군가는... 누군가는... 소리 좀... 소리 좀... 소리 좀... 어떻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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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한번 물어보게... 뭐 할까요? 그 누군가가... 우리 둘 중에... 한 명입니까? 아니라고 해라... 다가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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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가는... 소리를 지르면 죽는다... 누군가는... 소리를 지르면 죽는다... 손을 질리면 죽는데? 저 누가 질렀어? 광수고서의 녀석 오늘 뭔가 무서운 거 있을 것 같은데? 이거 봐,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 혼자가 돌이 다녀야 되고 소리 지르면 안 되고 야, 이거 공포영화 공포영화 안 한테 지면? 이거 완전 무서운 거 아니야? 나 그냥 지금 없애줘요 감옥이 제일 안 무서운 거 같아 이거 잘하면 안 돼, 이거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지석진 아웃이 안 되니까 더 무서워요 형, 한 번 맞춰보자 우리들이 맞춰보자 재석이 형 너 자꾸 나를 들게 해 역시 몰라 들어가 보자 형, 맞아, 맞아 이거 재석이 뭘까? 사랑해 니 둘이 아니면 뭐겠습니까? 하나, 둘, 셋 구호라 구호라 우리가 운명의 짝이냐? 운명의 짝이냐? 혹시?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아니야 형, 이거 하나 더 뜯었네요 또 뭐 하나 뜯지? 뭔가는 못생겨서 죽는 거 대령 어떡해 못생겨서 죽는 거 대령 어떡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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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그란 형 형 왜 죽으려는 거에요 혹시 우리 둘 중에 한 명입니까? 닉스! 닉스!